밤에 깁슨 교수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생각이 없다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이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생각이 없다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이다 섬뜩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다케우치 히토시라고 하는 일본 사람도 감사와 관련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아는 사람을 많이 가지는 일이다 그리고 그 인간관계의 포인트는 정직과 감사이다 저는 지난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만나고 대화하고 했던 사람 수만 명도 넘을 거 아닙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도 이 일본 분하고 똑같습니다 이 만남의 축복,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데 내가 만나는 이 만남의 축복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두 가지예요 진실하고 정직하게 상대방을 대하는 거 감사함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거예요 성경도 이걸 뒷받침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살로니까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가 진짜 항상 기쁨의 삶을 살고 싶으냐? 기도와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를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과일 중에서 감을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감 사드리세 감 사드리세 어떤 성경에 보면 딸기 사드리세 바나나 사드리세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감 사드리세 지난번에 분명히 내가 한 이야기인데 또 웃는 여러분 진짜 사랑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건 감사를 회복하는 게 감사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감사합니다.